농촌진흥청은 과수의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화상병균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 세종의 나무에 대해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농가에 당부했습니다. 방제를 해야 할 나무는 모과나무, 꽃사과, 팥배나무로, 특히 모과나무는 병원균이 장기간 살면서 화상병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농진청은 화상병 예방을 위해 균에 감염된 이들 세 가지 나무는 제거하고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